성령 칭만하십시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칭만하십시오! 디머대 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금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메이는 데까지 권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아니하니라 오늘 읽은 말씀을 관찰해오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메이는, 그 다음에 메이지 무슨 의미입니까? 메이는다, 새사슬에 메이는다라는 겁니다 최인의 메이는다, 부자의 수록이 되는 거죠 사도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새사슬에 메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형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을 받았으나 고난을 받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보금으로 말미암아 보금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형편상 부자의 수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메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행동이 제한을 받게 되었어요 마음대로 아무데로 갈 수 없습니다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우리 인생이 메이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되고 하던 것을 못하게 되고 만난 사람을 못 만나게 되고 가던 것을 못 가게 되면 다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백합니다 선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보금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형편이 어려워도 행동이 제한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금은 메이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겠구나 오늘 메시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메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원하지 않아도 매일 때가 있습니다 권한을 받을 때 행동의 제약이 생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행동의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껏 돌아다닐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든 사회적인 사정이든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코로나로 인하여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않습니다 보기하지 말고 보금을 전하십시오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동서남북 뻗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제한조건 상황에서도 말씀은 메이지 않는다 확신을 가지고 방법을 찾으십시오 수단을 찾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않는다 아멘 오늘 저경기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금은 메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메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요즘 당하는 상황에서도 보금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힘을 다해 전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